안녕하세요. 신승규입니다. 이번에 펄 아티스트로 코스모스 본사에 와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. 최근 계약하기 전부터 방송이든 공연이든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.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? 그냥 되게 좋아요. 그리고 튜닝도 되게 잘 되고요. 요즘 제가 내려고 하는 그 소리들을 잘 반영해줘서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. 이제 코로나가 점점 더 풀리고 있잖아요. 그래서 많은 공연들, 녹음, 가끔은 방송에서도 이제 펄 드럼 사용하면서 조금 더 좋은 소리 그리고 좋은 음악 만들 수 있게 더 노력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